인당 거의 300개에서 340개 정도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세법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컨설팅 같이 해드려야 되거든요 전략을 짜서 타겟으로 다녀야 되고 후본현대생명의 엔진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본현대생명 BA영업팀의 고재혁 이태구 김대식 제일 고참 신주연과장이라고 합니다 브랜치 릴레이션쉽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의 매니저라고 해서 BRM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뱅크 릴레이션쉽 매니저 해서 BRM이라고 의미를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8개 지점 많게는 15번 정도 방문을 하죠 인당 거의 300개에서 340개 정도 지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니까 영업 준비하는 짜투리 시간에 저희 상품에 대한 교육을 차게 진행을 합니다 판매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가까이 되는 생보사와 10개 가까이 되는 손보사들이 경쟁에 아주 치열한 장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상품이 있는데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았고 이슈가 된 그런 상품이 되었습니다 확정금리 상품이에요 확정금리 상품의 일시납을 판매하다 보니까 판매한 지점에 방문을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판매가 됐어요 포본 현대생명 맥스 저축범 스페셜이라는 상품이었습니다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직원분들 노력이 없었으면 절대 이렇게 성과가 안 났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방문해서 저희 회사 상품도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고 계속 지속해왔기 때문에 성인은 주로 뭐 이런 자료라든지 얘기할 거고 착히 있고 칫솔 밥 먹고 저희 영업을 해야 되니까 쑥스러움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침착함, 매너, 눈치 있게 어떻게 치고 빠질 것인가 성실성, 전문적인 금융 지식도 필요하고요 친화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방카스랑스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실제로 작은 것들이 중요한 디테일들을 좌우로 해 내부 직원들의 서비스 개선, 업무 역량 강화, 친절 그다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뛰어서 본연에게 6개월 만에 7천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팔았고 좋은 사람들,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이 우리 영업실에 많이 모였다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회사에서 제공해 준 것 또 한 가지는 전부 다 같은 곳을 바라봤다는 거죠 저는 그게 성공용이라고 봐요 챌린지죠, 챌린지. 도전 반가의 엔진이다 정말 젊은 조직이고요. 힘 있고 다듬지 않은 보석이다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항상 감사하고 나는 우리 식구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 또한 저를 믿어줬으면 하는 거 하나가 돼서 같이 윈윈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세네 번, 여섯, 일곱 번 방문이라도 조금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아무래도 푸본 현대생명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생소해야 하시는데 고객님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주 믿을 수 있는 튼튼한 회사니까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기 비가 오고 많이 꿍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힘차게 열심히 BRM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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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본 현대생명 BA영업실 화이팅!